기술도 좋긴 한데 모르겠다 폴 또 얘기하면 나 폴 사기 선동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한단 말이야 그만 얌전히 야 너 오늘 내려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채용아 아우 아우 마십번 아 엠페러가 그 엠페러가 아니라 닉네임이 엠페러 오브 지니에요 닉네임 의자 다니신 분 있는데 닉네임이 엠페러 오브 지니 개그 말하는게 아니라 아 잘 쓴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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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치 빠르다 아 그렇습니까? 처음 알았네 아이고 초어치었잖아 좋아 대박 ㅋㅋㅋㅋㅋㅋ 막기 시작했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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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아 이 차오랑이 이게 좋아 화이트 아하하하 아 느낌표 여자친구 저거 없애야겠다 있으니까 계속 치네 저거 없애 없애 없애도 되죠? 그러면 저거 없애도 될 것 같다 티키피 여자친구 저거 남자친구는 무엇이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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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초지 아니었나? ㅋㅋㅋㅋㅋ 초어치 아니었어? 키붙쳤던거같은데 와 이씨 다니다 아 쿠단스 형이랑 데스했다고 그랬지 그럼 파랑단이었나보네 야 대박 날카롭다 진짜 있어 어 뭐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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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 아 막장 미안하다 아 막장 아 아 아 아 아 오 왜 아 아 글쎄 마트 마트 맞다 강등은 과학인가봐요 진짜 이게 한번에 가는 법이 없어 아까 꼬꼬마랑 할때도 한번에 못갔잖아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마키오 뜨는 하단을 쓸 수밖에 없어. 그래야 안져요. 아 예 드라케노님 들어가세요. 아 예 드라케노님 위로 돌아야 합시다. 아 예 드라케노님 위로 돌아야 합시다. 아 패링 있었지 아 와 이거 와 어떻게 이기냐? 패링 있네 아 이거 2타 다 패링 되잖아. 그러면 1타를 띠키처럼 써야 되나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이러면 좀 이러면은 꼬잉 이렇게 된다 어쩌면 어? 마지막 round fight 어? 왜? 아 아 아 뭐야 저게 왜? 왜 따라오지? 저게? 어 저게 왜 따라오지? 쓰읍 까먹는 거 처음 봤는데 펭신 땡겼거든요? 어 따라오네요 어 개맘 저게 반시개행을 잡으면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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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으흐흐흑 으흐흐흑 으흐흑 으흑 으흐흑 으으왓 와우쒸 존나잘한다 라운드4 아니 근데ragians 계속 질릴 수 밖에 없어 얘가 실버로 계속 막을라구 하는데 계속 어쩔 수 없어 이게 심어놔야돼 데스라서 이렇게 심어놓는 플레이를 해야돼 뭐야 으아차 아 방암 어우 뭣이 작더라구 지금 근데 그거 했다가 뒤로 왼발 카운트하면 뒤져 진한테는 별로 인피니티 안쓰는게 좋은거같애 진한테는 진한테는 인피니티 안쓰는게 좋은거같애 인피니티 심리가 좀 불리해 레이지하츠도 무조건 들어가고 인피니티 뭐야 나 왜 원점에서 강등떠요 몇몹 오! 너무 어렵다 이거 이게 왜 괜히 리허미를 한번밖에 안쓸인지 알겠다 뭐 안하네 아우 벌 받았죠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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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원점에서 강행 뜨지? 아우 아우